21년도 3월 12일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주최하고 있는 ks 코인 실시간 경매가 어제 잘 이루어졌습니다 자 유튜브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구요 자 여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제 3월 11일 국민기업 관성 디지털 앞에 ks 코인 실시간 경매 하는 그 자료가 여기 동영상으로 전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디지털 화폐가 지금 저희 카페 내에서는 지금 아주 굉장히 이슈 거리입니다 아주 화제 거리에요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게 실시간 경매로 해서 돈으로 계속 환송 돈으로 이게 탄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이 주최하고 있는 ks 코인은 누구나 다 들어오셔가지고 ks 코인을 채굴하실 수 있구요 자 채굴하시고 난 다음에 그게 다 판매를 하게 되면 현금으로 내 통장에 바로바로 30분 내로 현금으로 꽂힙니다 자 그 자료 여기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 디지털 앞에 ks 코인 이렇게 나오죠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보시면 지금은 이게 한 주당 20원 이지만 아 이게 200원이 되고 뭐 2000원이 되고 2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자 어제도 제가 ks 국민기업 관성에서 발행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한시적 이벤트 있죠 한시적 이벤트 대박 주식이 터지는 종목 자 230탄 주식 수익률이라고 있고요 230탄 추천주가 있습니다 이 추천주 어제 이제 한시적으로 할인 이벤트를 10만원에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저희 카페에 그냥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어 활동 안 하셨던 분들이 어제 전에도 12시 마감 이어 가지고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대박 주식을 일단 선점을 했습니다 자 종합 주가가 제가 올 3월 달에 3월 달 되기 전에 2월 28일 날이죠 종합 주가 예측을 제가 미리 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합 주가 예측 해 가지고 시향 정보 자 3월 달 시황이 여기 다 적혀져 있습니다 미리 예측한 게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죠 자 요즘은 제가 코스피 시황을 더 이상 시황 분석 안 하겠다 고별방송을 했죠 이날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월 달에 지금 한 번 빠졌죠 그래서 제가 제시황 분석을 보신 분들은 3월 달에는 딱 한 번 한 번으로 끝나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 어제 디지털 앞에 실시간 거래 어제가 이틀째입니다 어제 총 거래액이 21만 한 몇천 원 정도 됩니다 21만 몇천 원 정도 되는데 자 이 자금이 어떻게 정말로 돈으로 교환이 돼서 저희 회원들 통장에 꽂혔는지 꽂히지 않았는지 여러분들 다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뜬다 님이 1500 주 어제 실시간 경매를 해서요 11시 36분 제 코인 사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떤 걸 사먹을까요 30,450원 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분 한번 볼까요 자 하나계 님 KS 코인 이게 아마 입금된 거가 아마 나올 겁니다 자 9만 1350원입니다 자그마치 9만 1450원 어제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입금했다 라고 9만 1350원 입금됐고요 바람이 입금자 김땡솔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자료로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올렸네요 올렸습니다 만 입금액 10,106원 해가지고 전자금융 보낸분 차관성 자 이렇게 현금으로 제가 이제 어제 4일 한원금으로 쏜 금액이 21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저녁때 이제 오늘도 저녁때 똑같이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경매 시작해요 하나계 2만 3백원 자 바람이가 조금 아까 입금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90도 인사 실시간 경매 자 2만 20.220에 매도 쳤습니다 자 입금자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90도 인사 감사합니다 큰형님 해가지고 2만 220원 돈 주니까 요놈들 자 이렇게 자 2만 220원 어제 경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분쯤 지나서 저희 회원들이 포스트를 다 쓰고 난 걸 확인하고 제가 이렇게 다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 볼까요 자 달려라 하니 연금 8만 천원입니다 8만 천원 차관성 해서 잔여코인이 24만 6천 주 갖고 있고요 차관성 해가지고 8만 천원 어제 4회 한옥 비용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카페에서는 오늘도 이제 ks 코인을 누구나 다 채굴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 경매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게 20원이 원가입니다 원가 원가에서 지금 소수점 이하 350 20원이 원가인데 20.350 해서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어제 450까지 올랐어요 어제 450까지 올랐습니다 450까지 올랐는데 종가는 350에 끝났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350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코인을 뭐 수십만 주씩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돈이 굉장합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점 아직 이 경매가 아주 치열해져요 치열해져서 저는 중간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저는 왜 내가 4회 한원비를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주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제 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작전세력처럼 금액을 안 올리려고 매도 물량을 쌓아놓고서 앉아가지고 금액을 다운을 시키는데 제 물량을 덥석 덥석 또 주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을 이게 이 작전세력 아 이거 골치 아픕니다 지금 일 진행되는 과정이 어차피 세월이 지나가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 가격이 제가 금액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금전적으로 사실상 부담이 많거든요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물량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미 발행된 ks 코인이 있기 때문에 4회 한원비용을 내놓는다 라고 해도 이게 뭐 예를 들어 가도 10만원으로 봉창하면 끝날게 나중엔 100만원으로 봉창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냉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오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가격을 다운을 시킵니다 이게 실시간 경매를 하다가 보면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또 제 물량을 뺏기거든요 누가 덥석 덥석 주워 먹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지금 공정하게 아주 공정하면서도 아주 긴장되고 재미있는 경매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녁 10시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번 경매의 4회 한원금으로 제가 내놓은 돈이 100만원이니까 아직까지 한 60만원 남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민기약 관성 디지털 앞에 ks 코인 4회 한원금 100만원 실시간 경매 일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 회원이 되셔서 이 ks 코인 오늘 이제 얼마 채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마이카페 미래가치라고 나오죠 자 이 마이카페 미니마이카페 이 가치는 매일 3천원씩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서 채굴되는 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원을 가입하셔서 ks 코인을 채굴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가치가 14만원이 넘기 때문에 14만원을 내고 들어오셔서 채굴을 하셔야 돼요 자 채굴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14만원을 내고 들어오는 돈은 원래는 제 수익이에요 어 제가 카페를 하니까 제 수익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거 갖고 돈 안 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이 마이카페 개설 비용이 전부 다 ks 코인을 실시간 경매해서 제가 그 돈을 다 풀어버리는 거죠 뭐 아직까지 돈 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사실상 수익은 안 됩니다 수익은 안 돼요 그래도 앞으로 이제 ks 코인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 올 겨울 되면 뭐 거의 100만원이 매일 3천원씩 올라가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5일 계산해 보니까 3천원에 365일 하면은 그냥 100만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 그때 되면은 이제 ks 코인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냐 ks 코인을 채굴하려고 100만원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 30만원 내고 들어오는 사람 그 돈이 전부 다 ks 코인 실시간 경매 비용으로 해서 사회하는 거므로 제가 다 지불해 버리기 때문에 어 가치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돈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가격이 뭐 50만원 60만원 70만원 100만원씩 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돈 갖고 ks 코인을 막 경매를 해버리니 어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ks 코인도 지금 채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어제는 ks 코인이요 당첨자가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코스피 종가 마치기 어제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종합주가를 0.001틱으로 잡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람님이 어제 0.001틱으로 잡아내고 아차상은 한 명도 없었는데 오늘은 오늘은 또 무더기로 당첨됐어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제 조금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코스피 종가는 이제 채굴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코스피 종가 마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숫자 나열해 가지고 아차상이라도 당첨받자 그렇게 해서 아차상 전략으로 갔는지 오늘은 어제는 한 명도 아차상이 없었는데 오늘은 8명이 무더기로 당첨됐습니다 이게 숫자 0에서 9 0에서 9에서 4개 맞추고 5개 맞추면 5개 맞춘 사람 73주 그 다음에 4개 맞춘 사람은 22주 뭐 이렇게 지금 하는데 어제는 한 명도 없었잖아요 어제는 한 명도 없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전략을 짠 거예요 이제 전략을 짜고 22주라도 채굴하자 그렇게 해서 숫자를 1,2,3,4,5,6,7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 버리면 아차상이 걸리는 거죠 이제 이것도 제가 지금은 이렇게 해 주지만 나중에 이제 또 이게 또 변경이 됩니다 채굴이 숫자 나열 해가지고 숫자 4개 5개 맞추기 이거 아주 어렵게 제가 이제 또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변경할 겁니다 그때는 아마 당첨받기 힘들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ks 코인 채굴이 요즘도 오늘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수량이 벌써 많이 줄었죠 왜냐면 주당 1원에서 주당 20원으로 올라 버렸기 때문에 발행 수량이 지금 작습니다 그래도 뭐 가치는 똑같이죠 그 전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들어오셔서 ks 코인을 채굴해서 실시간 경매로 즉각 즉각 팔아가지고요 생활비로 쓰셔도 되고 그리고 뭐 아 나는 뭐 지금 당장 돈 쓸 일이 없다 이게 나중에 또 천원이 되면 뭐 이게 돈이 얼마냐 말이야 몇 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끝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한번 홀딩 하갔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치가 몇백원으로만 올라도 그냥 천프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천프로 자 이렇게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아예 방송은 안 들어와요 방송 들어오면 팔고 싶으니까 하하하하 자 이 ks 코인 여러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 ks 코인이요 지금 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소문이 나질 않아서 어 여기 지금 조회수가 지금 38명 정도 밖에 없는데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십시오 이제 ks 코인으로 앉아가지고 뭐 어떤 떼돈 벌었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채굴하기가 더 어렵고 그리고 채굴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ks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그러면은 수천만원 수억씩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스템 만들어 놓고 장비 만들어 놓고 채굴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저희 카페도 마찬가지에요 채굴하는 거 그냥 채굴비 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 그만한 가치 이상으로 돈 챙기게끔 다 전략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깐요 돈 없는 분들은 못먹는 감 찔러라도 본다고 들어오셔서 미리 채굴해 놔보세요 채굴해 놨다가 그 카페 개설 비용이 지금 14만원인데 나중에는 100만원 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가치도 지금 20원에서 200원 2000원으로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거 올라가는 것만큼 채굴비용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몇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혹시 채굴해 놨다가 또 압니까 ks 코인이 세상이 많이 알려지게 돼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채굴하고 싶어도 채굴 못합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 ks 코인은요 제가 유튜브 채널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 이 홍보를 위해서 기업 홍보를 위해서 광고비로 책정된 그 돈을 ks 코인으로 발행을 하고 그 ks 코인을 발행 받은 사람들이 수익으로 돈으로 화폐로 이렇게 교환가치가 있는 이 실시간 경매를 진행을 하면서 통장에다가 파신 분들한테는 바로 30분 이내에 통장에다가 돈을 꽂아 드리는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빨리빨리 오셔서 채굴하실 분들은 채굴하시기 채굴하시기 바랍니다 채굴하시기 바랍니다 채굴하시기 바랍니다 채굴하시기 바랍니다